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소금하기 위더 조성희입니다. 지금까지 공연 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다 같이 준비한 공연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들 오늘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고 저희 솔라멜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와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친구들 진짜 다 멋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저희 넷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방송을 하게 되면 와주세연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팀 그럼 다음 팀 어랜딩이 송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랄랄라로 장식해줬죠? 안녕하세요. 소리질러! 저희는 무능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대중화를 위해서 거리보면을 위주로 하는 단체이고요. 유튜브 어랜딩, 인스타 어랜딩 다 채널이랑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네 다음 토네이도 기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명대학교 중앙댄스 동아리 토네이도의 기장 강민지 우기장 이가영입니다. 저희 성명대학교 토네이도 유튜브 인스타 전부 다 있고요. 성명대학교 토네이도 이렇게 치면 나오고 케이팝 댄스도 그런 코스트리 전부 다양하게 멋있는 영상들 정말 많이 올라오고 다 정말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전부 많이 관심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코 안녕하세요. 저희 댄스쿨은 레코라고 하고요. 저는 버스킹에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와우 다 보셨죠? 제가 팀에 하나 리더랑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9월 달부터 이제 버스킹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댄스쿨은 레코라고 치시면 나오고 유튜브에도 댄스쿨은 레코라고 치시면 나오시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활로우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차이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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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좋대꾸할! 아니 그렇죠. 좋대꾸할.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와우 그리고 뭐 네 오늘의 엽시업도 뭐 전 아시잖아요? 네 여기까지 아무튼 이렇게 또 토네이도 언엔딩 그리고 솔라마인드 그리고 레코까지 이렇게 네 팀 오늘의 연합버스킹 1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각 팀 댄서분들에게 인스타그램이 궁금하시다거나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안전하게 달려오셔서 각 멤버분들한테 요청해주시면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연합버스킹 1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